자, 16년 3월 학평입니다. 그림은 소리가 따뜻한 공기와 차가한 공기 사이에서 굴절 되는 현상에 대해 철수형의 민수가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누가 옳게 말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철수, 소리가 굴절 되는 것은 매질에 따라 소리의 진폭이 달라지기 때문이야 라고 했는데 자, 소리의 굴절이든 빛의 굴절이든 굴절이 되는 이유는 뭐다? 속력이 달라져서입니다. 그치? 속력이 느려지는 쪽으로 굴절이 일어나는 거고 근데 V는 F람다에서 속력이 바뀌는 이유는 뭐가 바뀌어서? 파장이 바뀌어서, 즉 파동의 길이가 바뀌어서입니다. 그치? 진폭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뭐다? 파동의 길이가 바뀌어서 속력이 변하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난다 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치? 얘는 틀린 소리하고 있네요. 영희 봅시다. 소리는 차가운 공기보다 따뜻한 공기에서 더 빠르게 전달돼. 그렇죠? 따뜻한 공기에 있는 공기 입자가 훨씬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소리 자체도 뭐다? 전달이 더 빠르게 된다 라고 했었습니다. 영희는 옳은 소리하고 있네요. 짠민수, 소리는 굴절 되는 과정에서 진동수 아니라고. 그치? 진동수가 아니라 뭐다? 파장이 달라지는 거라고. 그치? 얘도 틀린 소리하고 있네요. 그치? 옳게 말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영희밖에 없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